16개 있으니깐 그냥 가자 랩핑을 한번 찍어보자 여기? 저쪽이네 별로 안보네 대부분 필요없네 토끼네 염치도 조금밖에 안좋네 토끼가 별로인거같애 가자 이건 또 뭐야 토끼? 토끼 어? 황이다 컷 무의미한 살생은 좀 해도 되잖아 콜로이드 유황 자연에서 이렇게 유황 발견하기 진짜 힘든 사람 외계 행사입니다 아 아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칸이 꽉 찼는데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한 번 더 확인하고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3호와 컷 3호와 컷 한도와 미쳤쥬? 아 이쪽 방향이네 다른 데로 샀네 어 근데 나 모자란다 어 뭐야 You know what to do 어 렉 오 갑자기 프레임이 끊어지는데 왜지? 잤어 엄마가 죽었으니 새끼도 도망치려고 하면은 아 진짜 쇽 새끼 컷 오 뭐야 프레임 엄청 끊어져 물 필요한데 왜 왜 새끼 컷 랩 17이면은 이제 다 큰 사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물이다 아 앙 아 아 앙 잎 잎 아 이어 됐어? 나 순간, 어? 설마 이거 입 사이로 지나가나? 하면서 그랬는데 죽네 스케일링 스케일링 젠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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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나기 온다 잠깐만 소나기 오, 프레임 젠널링 아, 다 썼다 아, 이거 다 썼다 도착 젠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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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아살자 고맙게 작은 돌 없나? 너무 크다 아 실리카 버려 그거 유황이다 피할 수 있겠는데? 못써요 어 이거 안피해지는데? 어 피해진다 어 피해진다 야 뭐 있는데? 뭐냐 피해진다 어이 씨댁 아파 아파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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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같은 저 안에 뭐 있는 것 같았어요. 잠깐만 이거 녹화살 재료인가? 녹화살 재료입니다. 녹화살이 15렙. 한참 멀었네. 나오배. 건강증가. 걸 무. 돌. 게안. 이동속도 이동속도 속도가자 동물 한마리 말고 커트하자 Waves 잠시만 A A 아! 잠깐만 아우, 씨뱅 진짜 어디갔냐? 아우, 씨뱅 뭐지? 비꼬인가? 흠 흠 아우, 씨뱅 아우 아우, 씨뱅 아우 토끼만 잡을 때만 되면 에임이 구려지나? 검은과 gregan치스 나 맞다. 저거 스캔해야 한대. 아 근데 사냥 너무 꿀잼이야. 못잡겠네. 오! 옥수수다. 대박. 기술맨. 하나 올려도 되는데. 딱히 근데 더이상 할게 없어서. 불구덩이도 자원 너무 많이 들어가고. 공화킥. 리약품은 미리 테크 찍는게 좋을 것 같아. 나 7렙 이상까지는 안해봤어. 아 왜 이렇게 스태미나 하셨냐. 인벤토리 꽉 찼네. 최대. 최대. 2개도 꽉 찼다. 1개도 꽉 찼다. 소모씨의 음식. 야 근데 옥수수 두피 많이 잡아먹네. 대두. 1. 코코아.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. 바닥. 바닥. 칼풀 하나 만들자. 불안하다. 바닥. 칼풀. 어디갔어. 만. 만. 만들었나. 와 여기있다. 오. 우와. 얘. 뭐 쏟아나왔는데. 이게 바로 선광탄이오. 어. 성공. 칼풀하는. 이 blueberries. 우와. 안죽어? 조개 체력반가? 어? 뭐야? 으쒸 아 아 아 아 아 성광 화살 딜 약한데? 아 아 내가 죽고 아니 아 이 위치야? 겁나 뭐니? 이리와 내 시체 죽으러 가자 유황 맡아 일단 성광화살 안좋은데 나 좋은줄 알았을때문에 뭔가 간지나 보이잖아 나이트 에로우 그런느낌 나이트 에로우 여기 나뭇가지 진짜 많아 나이트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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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한창뿌와살 오 뼈와살이 최곤데? 죽었나? 죽었냐? 더 있다 100% 더 있다 덥냐? 뭐 있지? 있어! 있을 줄 알았어! 와악! 오우, 쉣! 화이팅! 일단 버.. 음식 포크... 하고 하고 에헤 에헤 해치웠다? 야 내 화살 아 오 울리는 거 장난 아니네 뭐지? 백금화 오 모케 대박 뭐야 구리 구리는 인베토리 꽉 찼서 구리 쓸수나 있냐? 금이다 금 좋아 그냥 좋아 금은 그냥 좋아 이 뭐 화덕, 빗물, 돌, 용광로 아하 이 티어 레벨에 힘을 찍어야 하는구만 1렘만 올리면 되겠는데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아 잠깐만 침낭 깔까? 기왕 옮기네 여기 집 안 지워도 될 거 같은데 뭐야 아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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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